이 작품은 내 딸이 그때 수학여행 갔다가 고등학교 때 허리디스크로 아파가지고 왔을 때 내가 늘 이에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죠. 나와 내 딸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에요. 그래서 이 제목이 그때는 나를 받고 일어서라 그러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 같아요. 엄마가 이렇게 밖에까지 튀고 이 아이는 작품 다리가 좀 깨졌어요. 이게 검정색 마천석이에요. 마천석. 대리석 검정색 마천석 아주 강한 건데 이거 표피를 잔다듬을 터치를 넣어가지고 속에 있는 그 아이와 어머니는 반들반들 광을 냈는데 지금 밖에 있으면서 광도 줍고 떼도 묻고 응. 더 그리있네.